오늘의 영상 포인트 10년을 맞이해 공포 게임을 한다 놀랐는데 진심인 편이다 님들이 놀라기 전에 얘가 먼저 놀라니까 걱정 말고 보세요 그럼 즐겁 자 공포 게임 다운로드 받은 거 실행 좀 할게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별로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게임이 이거 소리가 좀 심상.. 심상차는데? 아 불 꺼달라고? 에헤이 선 넘네 여러분들 솔직히 불 끄는 건 아니죠? 자 개너무하네 진짜로다가 진짜 어우 끈다 내가 자 이거 등극기로 끄는 거 국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바로 시작해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진짜 세상에서 신장 엘리베이터 오악 하하하하 하하 괜찮아 형은 이제 21년 도 기계점이잖아 뭐야 으악! 안돼 공포게임이 뭐 나한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와 이건 해를 가한다 이건 진짜 해를 가한다 방금 저기 들어갔으면 진짜 내 심장에다 해를 가했다 와 이거 안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와 진짜로 저길 들어가야돼 진짜 뻥 안치고 눈 딱 담고 간다 아 못가는구나 못가는구나 아 여기 문이 있었네 눈 안열리구요 아 여기도 문이 있었네 근데 마스크 자체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안보여 제발 제발 이거 움직이는거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그치 이제 막 뒤돌았는데 막 움직이고 그런거 아니지 오케이 일단 희미한 불빛 계속 쫓아서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 너무 게임이 너무 불친절한데 야 빛이 오 있다 빛이야 오케이 와 브레쉬 와 친절한 게임 너무 감사합니다 쨘장 믿고 있었다고 뭐야 이거 눈알 아냐 벨코즈가 있네 안에 아 잠깐 마스크 안해 땀이 너무 차 아 진짜 너무 싫은데 이런 느낌 오케이 난 하나도 안올랐다 하나도 안올랐다 게임이야 게임일 뿐이거든 얘는 아니잖아 그치 걔는 내 팀이야 내가 봤을때 헤헤헤헤 선바바 선바끼 아프징 아프면 일어나봐라 얘는 확실히 시체가 맞는것 같습니다 아 문이 있었네 뭐야 뭔소리야 저거 완전 미친새끼 아닙니까 땀 땜에 눈이 안보여 어텐션 익스트리미 댄저러스 물어서 있는거야 이거는 단서가 될수도 있으니까 구글 번역기로 좀 번역을 하면서 할게요 노숙자 숨길 수 있습니다 크게 큰 단서는 없는것 같고 노숙자래요 이게 귀신이 아니었네 야 그럼 할만하지 뭐가 무서워 귀신도 아닌데 하나도 안 무섭지 친절하게 문도 열어놓으시고 마치 이쪽으로 들어오라는것 같잖아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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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람일수도 있잖아 어디갔어 벌써 장난해? 신출기물이잖아 노숙자가 아니었던가 오 뭐야 이거 실버버튼이 있으시네 야 실버버튼이 이런 택배 박스에 오거든요 아 후레쉬가 이거 너무 약해 매끈한데? 슬슬 정드는것 같기도 하고 야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으신 분이야 이분 이거는 들어가서 말을 걸고 싶지만 빠르게 시작합시다 비닐번호 더 코드 비하인드 레드 카비넷 빨간 장롱 뒤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뭐야 북은 왜 끊겨 왜? 저작권 걸렸니? 아 또 없어졌어 미치겠다 진짜 하지마 야 뛰어 야 뛰어 안 무서워 이제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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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지금까지 왔던거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있었나? 어? 얘 움직인거 같은데 이렇게 있었나?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얘? 뭐지? 레드캡이네 이 안에 있는 눈알이 저건가? 비하인드라 그러니까 막 밑에 있고 이런거 아냐? 올라와 뛰어 뛰어 대박 움직이지 마세요 어 발소리 어 발소리 난거 같은데 올라와 뛰어 뛰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토마토 축제? 으아아아아악 짜증 아 아 나 아하 나 아 참나 깜짝 놀라게 하네 어이 안무섭지 깜짝 놀라는거지 여러분들 놀라는 거랑 무서운 거랑은 다른 거야 깜짝 놀라는 거는 빠꿍 했을 때 아유 깜짝이야 할 수 있는 거고 무서운 거는 아유 무서워라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지금 방금 깜짝 놀란 거예요 솔직히 야 저 뒤에서 나 저거 뒤돌을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이거를 내가 깜짝 안 놀래준다?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 Can be broke with crowbar 철근 같은 걸 주우면 되나 본데 저걸로 부숴야 되나 봐 어디 어디 왜 하지 마 뭐야 아 빠루야 철근이 아니고 그럼 쉽지 어 얘네 왜 자꾸 움직이는 거 같냐 빠루 같은 게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어 비하인드가 뒤라는 뜻인데 빠루를 먼저 찾으래요 어 코드 0661 아니지 거꾸로니까 1990이지 천재인가? 야 명탐정 개난의 활약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 여기 아니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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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다 했어 다 왔어 1 9 9 공 아 여기 빠루가 있네 아 엄한 데서 빠루 찾고 있었네 와봐 이제 야 나 마우스 놓고 게임해 와봐 너 진짜 들어와봐 아주 그냥 빵빵 중간에 들어왔는데 뭐 하는 게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 지하에 살고 있는 귀여운 아저씨랑 숨바꼭질하는 게임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오승도순한 게임이기 때문에 집에서 데일리 게임으로 즐기기에 참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 다시 가동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 뭐야 오케이 나이스 켰어 오 켰어 켰으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달려 달려 어어 어딨어 엘리베이터 여기 있다 오케이 오오 제발 엘리베이터님 와주세요 제발 빨리 아 씨 망가세요 어어 젠장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 제발 집에 보내버려 이 개자식아 김개정 황천 으 은 안녕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END 떠도 끝난 게 끝난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불러 으아 으아 으아아 하하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늘 게임 해봤고요 아주 쉽네요 오늘 게임 이렇게 쉬운 게임 처음 해봤고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하나도 떨리지도 않던 그냥 그런 무미건조한 게임이었습니다 방송 정말 알차고 재밌게 했고요 유바 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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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